와 이게 날씨냐? 이게 날씨야? 완전 여름이야 이렇게 더울 땐 내가 먼저 스스로 하는 세이프 세이브 스마트 세세세 세 박자로 렛츠 기릿 에어컨 켤 땐 문 꼭 닫고 2시간마다 환기하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스마트하게 스마트 플러그 쓰고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으로 스웩 세이프 안전하게 세이프 절약하고 스마트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절약 세세세로 올여름 쓸어버려